지난 2월 초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이 돌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언론사의 파업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삼성의 언론통제에 항의하는 회견에 정작 참석한 취재 기자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며칠 전만 해도 함께 취재 현장을 누비던 기자들이 이날은 동료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됐다. 사태 발생 7개월을 맞고 있는 시사 전월의 기자들이었다. 삼성 본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7개월 만에 드디어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받게 되는데요. 삼성이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대표적인 기업답게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 그에 걸맞는 대언론가를 가지러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삼성의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는지 정말 한 분석을 보고 계십니다. 파고하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삼성 직원은 사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가? 밀어놓고 거짓말까지? 시사 전월 사진부 윤무영 기자가 회견을 앞두고 벌어진 삼성 직원의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뭐해 이거 지금? 이거 뭐야 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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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신대는 뭔데 잡아 저 사람을 미웠잖아. 양신대는 뭔데 잡아? 기자가 사진 찍는데 뭘 말해? 저 사람 이유를 뭐해요? 책임자 아시죠? 삼성 직원은 대한민국 국민 함부로 쓰러 됩니까? 흥분한 기자들을 뒤로 하고 삼성 직원은 서둘러 자리를 떠다. 잠시 후 상관으로 짐작되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앞에 또 시비가 아니고? 아니 하세요 그러면 사진 찍으려면 찍으시고 다 좋은데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저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받으세요 가서 담당자한테 다 받으세요. 그리고 사진 찍으면 수상권 받겠습니다. 사진 찍으면 수상권 받습니다. 돈 주세요. 방금 나가야 지금. 지금 찍으면. 아니. 법적으로 아니죠. 지금에는 간다는 걸 알아야지. 이것이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입니다. 기자들이 파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었다는 898호입니다. 시사저널은 시사주간지로는 최장기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또한 언론계에서 우리나라 시사주간지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사저널의 기자들이 시사저널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것도 초인류 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사저널의 기자들이 왜 펜을 놓고 거리에서 거대 기업 삼성에 맞서고 있는지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한겨울의 아스팔트 위에 천막 하나가 세워졌다. 24명 시사저널 기자들이 마련한 임시 편집국이었다. 이틀 전, 사측은 기자들의 파업에 맞서 전격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이날로 편집국 출입은 금지됐다. 작년 6월, 사태 발생 후 7개월이 넘도록 사측과 공방을 거듭하면서도 잡지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던 기자들이었다. 그날 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소설 칼의 노래로 잘 알려진 김훈 선생. 그는 등단 전 30여 년 기자인생 중 8년을 시사저널 편집장으로 지냈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심 정권의 시절이었고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여기서 무너진 것이에요. 저도 그때 무너진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30년 후에 내 후배들이 다시 같은 자리에 와서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30년의 세월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그 상대가 바뀌었을 뿐 눈앞에 벌어진 사태에 선생은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태의 발단이 된 건 지난해 여름. 6월 27일자로 발행된 시사전을 870호였다. 62쪽부터 3면에 걸쳐 10기로 돼 있던 기사가 인쇄 과정에서 광고로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사를 인쇄 단계에서 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쇄 중인 기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는 시사전원의 사장 금창태 씨였다. 직장 폐쇄 후 모기업인 서울문화사로 출근하고 있는 금사장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발행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불공정한 보도, 예컨대 일방적인 보도, 무책임한 익명의 제보자가 말하는 내용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기사. 그러면서 그 비방에 나가는 사람들의 반론을 천여 보장하지 않는 기사. 이런 기사는 당연히 언론사의 게이트키픽 아시죠? 게이트키픽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언론사의. 하지만 기사 품질에 관한 기자들의 주장은 달랐다. 통상적인 편집국 절차에 따라 2중, 3중의 검증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우선 기자가 자체 검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 한 번 데스킹을 봤고요. 또 경제 전문 기자를 했던 취재 총괄부장이 다시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 요건을 잘 갖춘 기사라고 판단을 했고요. 시사전을 모든 기자와 간부, 개선상에 있는 간부들이 기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금사장은 명예훼손을 우려해 삭제가 아닌 수정을 당부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부르고 두 번, 세 번 불러서 이거 보완해서 써라 때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노자보고 지금도 보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완해서 써라. 반론권 보장하고. 기사가 부정확하다든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화를 내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불러서 기사를 좀 검증을 하자든지. 그때는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기사의 부정확산이라든지 그런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더군다나 금사장이 기자들에게 기사 삭제를 언급했을 때는 기사를 보기도 전이었다는 것이다.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기사를 다 읽어보시고 이천원 기자한테. 강인들이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천원 기자를 불러가지고서 반론을 고장해주라.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교정서를 가져오라고 할 때는 다 가져왔어요. 그때 교율보를 갖고 오신 편집부장님 성함만 알려주십시오.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내부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꼬창꼬창 묻고 있어요. 내 말이 팩트요. 내 말이 팩트라고. 그때 목요일날 그 얘기가 있을 때는 제가 기사를 보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기사도 읽지 않았는데 금사장이 그거를 다 처음부터 읽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때는 기사 출고를 하지 않아서 교율보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금사장이 읽어보기도 전에 삭제를 지시했다는 문제의 기사는 삼성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이학수 부회장에 관한 것이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을 이끌고 있는 그가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삼성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다. 기사를 쓴 이는 시사전할 경제부의 이철현 기자였다. 사퇴가 시작된 그날 그는 기사 탈구를 2시간 앞두고 삼성 홍보팀에 전화를 했다. 기사에 대한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몇 시간 뒤 삼성 홍보팀에서 2명의 관계자가 찾아왔다. 회사 근처 찻집에서 만나 기사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금창태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 삼성 관계자들과의 얘기가 마무리될 즈음이었다. 그들과 헤어진 후 이 기자는 사장실로 갔다. 난 순서가 기사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첫 순서일 줄 알았더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학수 실장 가는 대학 선후배 연계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탁을 할 때는 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사전할이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많이 협조해 주는 것이 삼성이다. 이 기자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 편지국장과 상의하라며 물러나온 후 이번엔 편지국장이 사장의 호출을 받았다. 삼성글로비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국장도 잘 알다시피 경영상의 문제도 좀 있고 이 학수 부회장과 자신이 좀 친분이 있는 걸 알지 않느냐 기사를 좀 뺐으면 좋겠다. 이번 기사를 빼주면 앞으로 삼성그룹과 관련된 기사를 빼달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국장이 요구하는 편지국 요구사항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듭된 삭제 요구를 편지국장은 거부했다. 결국 금사장은 인쇄소에 지시를 내렸다. 편지국장의 동의 없이 이미 인쇄에 들어간 기사를 드러낸 것이다. 자사와 관련된 기사를 두고 벌어진 사태에 대해 삼성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기사 수정을 요구했을 뿐 기사 삭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수정이 안 됐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명령 선에 염려가 있으니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는 상황은 끝난 거예요. 우리 입장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편집인께서 거기서 얻었던 과정을 거쳐서 기사가 전체가 빠져나간 상황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이르게 된 거죠. 우리 회사 경영진이 삼성의 뜻을 받아 행동한 것이 문제이지만 삼성이 로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삼성 기사 때문이었다. 당신들의 로비 때문이었다. 그거는 뭐 하늘이 두둥강 나도 사실 아닙니까? 갑작스레 기사가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870호엔 몇 가지 인쇄 사고가 발생했다. 덩달아 빠져야 했던 한 장짜리 기사의 목차를 미처 손보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 장. 기사에 나온 인물이나 관련 용어를 맞춰 응모하는 독자 퀴즈란.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은 7번 문제가 빠진 게 아니라 기사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일주일 뒤 발행된 871호에서도 파행은 이어졌다. 매호 잡지 1,000마리에 게재되던 편지국장의 편지가 실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 전호의 인쇄 사고에 대한 사과와 내부 사정으로 이번 호 편지국장의 편지를 싣지 못한다는 공고가 실렸다. 그러나 그 다음 호에도 편지국장의 편지는 실리지 못했다. 편지국장이 항의의 뜻으로 낸 사표가 금사장에 의해 정격 수리된 것이다. 기자들은 집단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무더기 징계가 이어졌다. 무려 17명의 기자들이 업무 지시 부릉 등의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기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시사전을 18년 역사상 노조가 결성되기는 처음이었다. 징계 철회와 편지권의 제도적 보장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다. 그러나 14차례의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기자들은 사퇴 7개월 만인 지난 1월 1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월 22일 금창태 사장은 언론사 노조 파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바로 직장 폐쇄였다. 삼성그룹 2인자에 관한 기사 하나가 불러온 파장. 18년 역사의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전을의 심장. 편집국에 불이 꺼졌다. 삼성의 한 고위 간부의 경영 행태에 대한 세쪽짜리 비판기사 하나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대표 시사주간지의 직장 폐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나온 시사전을입니다. 903호입니다. 팬이 꺾인 시사전을의 기자들은 898호를 마지막으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같은 제호의 이 잡지는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왔을까요? 시사전을 요즘 밝아도 되나요? 오늘 저녁이 지내세요. 오늘 저녁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안 나왔어요? 아니요. 계속 나와요. 나왔잖아요. 시사전을. 나왔네 이거. 편집국이 폐쇄된 후에도 매주 시사전을은 발행되고 있었다. 파업과 함께 24명의 기자들은 이미 한 달째 송고를 중단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시사전을이 언론계의 화재로 떠올랐다. 경영진과 새로운 시사전을 풍자하는 만평이 신문 지면에 실리고 제호를 비튼 패러디 포스터가 인터넷에 떠돌았다. 새로운 시사전을은 기자들이 만든 진품 시사전을과 구별하는 의미의 별칭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다. 지난주 월요일날 시사전을 나온 거 보고 제 별명 뚜껑입니다. 왕뚜껑. 뚜껑 열렸습니다. 제 15년 인생을 저는 보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더러워진 이력서 깨끗이 해놓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태 일어나고 나서 해지했어요. 포장만 시사전을라 그래가지고 이게 시사전을이 아니고요. 우유는 진짜 소에서 나와야지 그게 우유지. 돼지한테서 나오는 우유가 우유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재계일 거군요.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한테 뭘 빼서서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보내지 마너라. 그 내용을 철만 못 보겠다. 기자들의 파업을 사이에 두고 일주일 간격으로 발행된 두 시사전화를 비교해봤다. 제후와 판형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장 이하 편집국장과 기자들의 이름이 기재된 만드는 사람 란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지난 18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란이였다. 그러나 독자와 기자들이 주목한 건 잡지의 형식이 아니었다. 파업 후 첫 발간된 899호. 노무현 대통령의 이후 정치적 행보를 다룬 커버 스토리를 필두로. 정부의 대언론 정책을 비판한 언론계 인사의 외부 기구. 조선일보 주필과 삼성언론재단 이사를 역임한 인사의 인터뷰. 섹시빨을 다룬 사회면 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실려 있었다. 조중동 잡으려다. 신녀 매체에 다 죽인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또 기사 자체도 드러나는 시각이 뭐냐면 조선 중화 동화를 뺀 다른 매체는 다 신녀 매체라는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대한 집단 사기구를 제가 평소에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 것을 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딱 무리 잡지에 조중동과 신녀 매체로 나눈 게 표지에 실린 거 보니까 나는 그때도 아찔하고. 이해 당사자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그게 주장이 아니라 기사로 포장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통이 터져요. 예를 들면 갤러리 대표에게 미술품이 요즘 재테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쓰게 한다든가 갤러리 대표는 미술품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림을 파는 사람한테 그림이 돈 된다라는 기사를 쓰게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편집 방향인가. 한 주 뒤 통건 900호를 기념한 특집호가 발행됐다. 이번엔 몇몇 기사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중 표절 논란에 휩싸인 한 국제기사. 얼핏 인도 현지 취재기사인 듯하지만 영국 BBC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단순 번역해 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거 BBC하고 전화 통화했고 이메일도 주고 받았고 저 나름대로 더 많은 기사도 자세한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용을 안 했던 거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을 하죠. 예전에 그런 것들 신문사에서는 그런 경우 많지 않았어요? 기존의 고정 코너이던 의학 박사에게 물어보세요는 중앙일보 의학 전문 기자의 이름을 따 새로 단장됐다. 그런데 기사는 이미 3년 전 출판사를 통해 펴낸 같은 제목의 책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자 이 코너는 단 한 해를 끝으로 지면에서 사라졌다. 저 거기 관련 없어요. 저는 거기 관련 없으니까요. 저랑은 저기 너무 죄송한데요. 그거 사전에 아셨나요? 저는 빼주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셨는지 명확한... 그러나 가장 시사전할 기자들의 분노를 산 건 그간 시사전할의 본령으로 불리던 정치기사였다. 특히 제가 정치부 기자니까 정치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잡지에 얼굴 격인 커버스토리. 첫 호엔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정치적 행보를 분석한 정치기사였다. 2012년 혁명을 꿈꾼다. 칼같이 편갈라 불같이 싸운다. 노무현의 남자와 그 적들 등 모두 7페이지에 걸친 3개의 기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그의 말맞다나 제정신일까? 아니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것일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정자. 즉 노무현 세력과 철학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은 진보개혁 세력으로 통칭되는 운동권 출신 집단이 철저히 무능했다. 게다가 부패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일단 정권을 내주는 것이 순리다. 지난 2002년도 따지고 보면 천운과 개혁당 세력, 노사모라는 소수 세력만으로 잡은 정권이었다. 기사를 쓴 이는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로 소개된 김행 편집위원. 그녀는 중앙일보 조사 전문 기자를 거쳐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의원을 수행하며 국민통합21의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정몽준 의원은 대선 투표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지지를 철회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이다. 그러나 김행 씨는 기사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가 5년 전에 정몽준 씨의 대변인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이러저러한 매체에 글을 쓰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나름대로는 탈색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독자의 판단이에요. 그렇고 또 예쁘게 봐주시면 그때의 정치 경험이 지금 정치 기사를 쓰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독자 판단이죠. 제가 뭐 저한테 스스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상에 대해서도 대상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쓴 기사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를 하는 내내 주군의 정적이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기사를 통한 정치 보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형식 논리상으로 그리고 내용을 또 봤을 때도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들을 많이 써서 그런 자신의 논리를 전달하기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더 급급한 그런... 시사전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면 중 하나인 실원에서도 필자의 자격 시비 논란이 일었다. 유석춘 교수는 현재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이다. 저희 매체는 정치권에 간 선배한테는 왜고도 부탁을 안 했던 매체거든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경기를 뛰는 선수가 심판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캐스터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사전홀의 과거 전통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민주화 항쟁 이후 언론 자유화의 물결이 일던 1989년. 시사전홀의 창간은 본격 시사 주간지에 등장을 알린 일대의 사건이었다. 사실과 진실의 등불을 밝히고 자유화 책임의 참언론을 구현한다는 창간정신. 편집과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이후 언론사에 기록될 수많은 특종들을 낳았다. 창간 초기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특정 정파의 대변지가 되기보다 사실과 등불을 밝힌다는 모토 역시. 작은 규모의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사전홀이 한국 언론계에서 독특한 위상과 입지를 갖는 바탕이 됐다. 시사 주간지 시사 주간지로서는 처음이었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주간지는 많이 있었지만 보통 대중문화를 다루는 주간지였는데 시사전화는 시사 문제를 다루는 뉴스 중심의 첫 주간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주간 단위의 조금 심층 보도에 하는 보도 반응이 시사전홀이 사실을 만들어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이후 18년간 끈질긴 추적과 탐사 보도 등의 취재 관행을 앞세워 끊임없이 성력에 도전해온 시사전환. 그들의 주요 취재 대상 중 하나는 바로 삼성이었다. 사실은 시사전홀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사 주간지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히 다루어져 왔어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 비해서 삼성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거리를 둘려는 입장을 보았은 사실이고. 그 옆에 금창태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이십니다. 중앙일보 창간 멤버로 시작해 사장까지 역임한 금창태 사장. 기자들은 3년 전 그가 시사전홀로 부임해온 이후부터 오늘의 사태가 예고돼 있었다고 말한다. 전 시민당의 이민우 총장과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기사를 쓰면요.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썼다고 항상 그렇게 하세요. 제가 삼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조본에서 누가 삼성 관련해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니네 기자가 뭘 어떻게 어떻게 쓴다. 그래서 너 무슨 기사 쓰냐. 내가 어떻게 어떻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다고. 사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봐라 너 소송 당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는 그러하지 않고 쓰거든요. 주로 편집회의에서 편집회의에서 공공연이 우리가 언론이 마지막으로 기댈 때 힘들 때 마지막으로 기댈 때는 삼성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벌릴 때는 삼성밖에 없다. 현재 금창태 사장은 모 기업인 서울문화사의 임시 편집국에서 시사전월 발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드는 이들은 누구일까. 파업이 임박하던 작년 12월. 금 사장은 편집국과 상의 없이 16명의 편집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취재와 편집위원 중 상당수가 중앙일보 및 계열사 출신이었다. 외부 기고에도 전현직 중앙일보 기자들이 참여했다. 중앙일보 자회사들의 기사들도 상당수였다. 그 결과 1호와 2호 기사들 중 중앙일보 전현직 기자들의 기사가 절반을 넘어섰다. 더욱이 현재 취재를 총괄하고 있는 이는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전략홍보팀에서 상무이사를 지냈던 인사로 알려졌다. 저는 입이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사장한테, 감사합니다. 사장한테 대답하세요. 편집위원으로 선임이신 분은? 저는 개건 편집위원이 불구합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까? 그걸 내가 답변해야 합니까? 개건 편집위원이 불구하다고요. 이 사안이 삼성구조조정본부 전략회 일식장인 이학수부 회장에 대한 기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의 전신인 비서실, 거기에 전략홍보 상무했던 사람이 짝퉁 시사저널에 편집 총괄을 하고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 시작된 문제, 삼성으로 막혀 있는. 삼성 측은 잡지 발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시사저널에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을 하셔라, 일을 하시지 마셔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시사저널 내부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편집에 참여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파워프 네 번째로 발간된 시사저널의 기사 하나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신세계 그룹 계열의 할인마트 기사였다. 철저하게 성공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본기사에 이어 범 삼성가의 일원이자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인 이명희 회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과감한 결단과 대규모 투자로 신세계를 키워낸 통 큰 경영 능력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장부로 그리고 있다. 이명희 씨 그 인터뷰 기사 인터뷰 기사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세상에 아마 이마트 사부도 그렇게는 안 쓸 겁니다. 할인마트에 그 경쟁을 써보겠다더니 이 기사가 그렇게 나왔죠. 원래 누가 기회를 하신 거예요. 편집이요. 할인마트에 그 경쟁이 치열한 걸 써보겠다더니 강가구는 거니까 나는 하셔야죠. 저게 저희 매체뿐이나 다른 매체에도 다뤄고 있는 거고 예예 오늘 어디에 봤다고 계획관리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필 또 시점이 좀 그런 거죠. 아무래도 말을 갖다 붙인 각서를 전부 다 개인적인 의지를 쓰신 거고 나는 이 경제 쪽으로 주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기사를 해왔고 예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지 그런데 취재 중의 제작진은 신세계 계열인 이마트의 식당가에서 금사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사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장님이요. 금창태 사장님이 금창태 사장님이 와이프대 사모님은 자주 나오죠. 한 마디로 처참하다, 참혹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이게 어떤 면에서는 발행인이 편집권은 발행인의 것이다, 편집인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 발행인이자 편집인께 어떤 편집권이 온전하게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바로 이거다. 제작진은 신세계 계열인 이마트 관련 의혹에 대해 금사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신세계 계열인 이마트 기사가 들어갔는데요. 처음 누가 기획을 하신 거고 현재 삼성 관련 기사가 삭제된 상황에서 시사 전에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거 관련된 기사를 싣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은지 저는 직업 언론입니다. 삼성의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사 삼성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개인 사생활의 문제이지 시사전을 편집인으로 공인으로서의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았어도 안 되고 또 이제까지 여기에서 받은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현업기자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8%의 기자들이 이번 시사전월 사태가 시사전월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서 언론계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시사전월 경영진이 기사를 기자들의 동의 없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서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전월 기자들이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88%의 기자들이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불과 직원 수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잡지사에 많은 기자들과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번 사태가 언제든지 모든 언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 빼고는 삼성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싸움도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지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뭉쳐 있는 거고요. 요새는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걸 밟아버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05년 가을 언론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한권의 잡지가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권 전체를 삼성 기사에 할애한 시사전월의 추석 합본호였다. 삼성의 영업 방식에서부터 총수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 삼성과의 인물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삼성 분석이 지면을 채우고 있었다. 삼성의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 철저한 인맥 관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지 해부하고 그 이면의 그늘을 들여다본 보기 드문 대형 기획이었다. 삼성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의 힘, 기업으로서의 대단함, 그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취 이런 것 모두 인정하지만 그 역기능 또한 그 못지않게 크다고 한국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에 대한 비판이 삼성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삼성이 정말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이 잘못되면 한국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애정에서 애정의 발로에서 삼성을 주목하고 또 삼성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삼성의 언론관리 백태가 눈길을 끌었다. 기사에 따르면 껄끄러운 기사를 막기 위한 삼성의 언론관리 방식은 단계마다 다르다고 한다. 평상시에 꾸준히 광고비와 협찬금을 대며 관계를 공고히 한다. 삼성의 비판적인 취재에 들어가면 인맥을 총동원해 로비를 벌인다. 기사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면 시기를 늦추거나 수위를 낮춘다. 기사가 나오면 타사에 다른 보도자료를 주어 물타기를 한다. 안은주 기자는 정권 초기 개혁의 바람 아래 재벌들이 숨죽이던 지난 2003년 3월. 한가로 이 스키를 타는 이건희 회장을 포착해 기사를 내다. 개혁의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대 그룹 총수의 자신감이라는 컨셉이었다. 화요일 아침에 책이 나오는 날 아침에 제가 신문을 딱 보니까 연합뉴스에 온갖 신문에 다 이 회장 스키 타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회장 스키 타면서 건강 과시. 삼성 홍보팀에서 잡지 발행일에 맞춰 비슷한 사진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다. 비판적이던 컨셉을 미담으로 돌려놓은 새입니다. 제가 나중에 홍보팀이랑 만날 기회가 있어서 훌륭하게 물타기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정도 가지고 물타기로 하면 안 되잖아. 기사는 못 뱉잖아. 스키에 얽힌 일화는 또 있었다. 작년 2월에 이른바 황제 슬로프 기사. 이 회장이 슬로프 하나를 통째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이 기사는 인쇄를 거치면서 칼라에서 흑백으로 바뀌었다. 저희가 칼라인데 흑백으로 나왔다는 거죠. 저희가 800호, 900호를 내면서 한 페이지가 흑백으로 나온 적은 첫 번째였습니다. 단순 착오였다 그냥 넘어가달라고 해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압력이 있었지 않나. 이른바 전방위적 로비에 대한 삼성 측의 얘기를 들어봤다.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그 기자들한테도 마이너스고 결국은 좀 오부가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에도 오명이 났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서로. 그래서 기사를 이 부분은 좀 틀렸다고 그 부분은 좋다. 그러면 수긍이 되면 자기가 기자 입장에서 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기자 입장이 아니면 부장 입장에서 뺄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국장이 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편집이 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서로 그 삽의해서 이 정도만 되겠냐. 좋다 그러면 서로 그 사람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보통 기업하고 언론사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저희가 이런 기사를 쓰는데 잘못됐다. 거기서 주장해야죠. 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가 나가고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언론중재위에다가 넣어서. 이걸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기사를 빼버리고 그건 야만이죠. 이거는 고도화된 검열입니다. 정치검열이 아니라 경제검열입니다. 지난 1월. 그간 집회의 무풍지대로 풀리던 삼성 본관이 뚫렸다 하여 화제가 된 집회가 있었다. 경찰의 과잉 대응까지 겹쳐 수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빠져 빠져. 일단 빠지세요 빠져. 그러나 정작 보도로 이어진 곳은 많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 중 다음날 관련 기사나 사진이 실린 매체는 한두 곳 뿐. 대부분은 집회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전날 가판에 기사 없이 사진만 실렸다가 다음날 배달판에선 다른 사진으로 교체된 신문도 있었다. 대신 그날 일제히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기사가 있었다.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 전무가 최고 고객 담당 임원에 임명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냈던 이들은 삼성 S1 해고자들이었다. 그들은 말로만 듣던 삼성의 힘을 이번에 실감했다고 한다. 저희들 같으면 지금 1700명 같으면 엄청난 사태거든요. 사태 적게 보면 나라에. 이게 만약에 현대다송잖아요. 1700명 만약에 해고됐다면 나라가 아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삼성은 조용하다 말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작년 7월, 1700여 명의 삼성 S1 영업직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의 무리한 유권 해석이 발단이 됐다. 부당 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7개월을 싸워왔지만 언론은 그들을 외면했다. 저지를 알리기 위한 그들의 수단은 점점 위험해져갔다. 한겨울에 한강에 뛰어들기도 했다. 고속도로 위 철탑에서 고공 시위도 벌여봤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당일에 기사가 놓은다고 막 했었어요. 그 기자분도. 그런데 기사가 안 놓았더라고요. 들리는 말로 돼서 그쪽에서 잘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은 고공 올라가도 안 되는갑다. 그거 갖고는 더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건 초기부터 삼성 S1 사태를 취재해왔지만 끝내 기사를 내지 못했다는 젊은 기자를 만날 수 있었다. 회사 측은 이제 위에서 보는 상대로 광고에 왔다니까 안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룹 측에서도 연락이 더 많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S1 따로 놓고 보면 S1 하나인데 한 그룹 정체로 보면 계열사들 여러 곳이 광고가 다 얽혀 있으니까 그때 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사 저널이 창간 이후 매해 계속해온 대형 특집.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지난해 조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대통령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삼성은 여야 정당에 이어 집단 영향력 3위를 기록했다. 그 영향력의 바탕엔 막강한 자본력을 통한 언론 통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요 언론사들의 광고 수입 중 삼성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 메이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를 넘어서고 있다. 광고 없이 유지하기 힘든 언론사의 현실. 기사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은 그곳에서 시작된다. 광고는 딱 하나예요. 광고로서 들어주거나 애가 퇴근 타게끔 하면서 주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이런 거 생각합니다. 가장 황당한 게 그거죠. 제가 기사를 아침에 무슨 무슨 기사를 쓰겠다고 일부러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데스크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쓸 것인지 삼성이 알고 있는지 전화를 합니다. 데스크가 알아서 그날에 있었던 걸 각 주요 광고주들. 즉 산업부 데스크가 광고주들한테 홍보팀한테 알아서 올립니다. 이런 기사가 나가는데 쓴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권력으로서의 정치와 자본은 절대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기자나 피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데스크의 얼굴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이 편집국에 들어와서 군합발로 짓밟고 재벌 총수가 들어와서 나한테 삿대지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업 언론인들이 대적하게 되는 혹은 대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같은 언론사 내부에서 일하는 선배들, 데스크들, 책임자들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 사배를 뜨겁게 달궜던 엑스파일 사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이 만나 검찰 내 주요 인사들에게 보낼 추석 덕값을 논의한 정황은 국민들을 충격 속에 몰아 넣었다. 검은 로비의 주인공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엑스파일 사태를 불법 도청 문제로 몰고 갔다. 당시 시사저널의 한 기자는 이와 관련해 삼성 고위층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MBC는 법으로 다투고 나머지 언론사는 엑스파일과 관련한 보도를 못하게 해서 MBC를 고립시키면 절대 방송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낙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BC는 법으로 다스리고 다른 방송이나? 법과 광고로 다스리고 다른 방송은 MBC와 격리해서 광고로 이렇게 정리하면 절대 그 엑스파일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 참여연대에서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엑스파일 관계자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었다. 참여연대에서 고발하는 피고발인은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이회창, 이회성, 서상목. 그러나 다음 날 대부분의 신문 기사 제목에서 이건희 회장의 이름은 찾기 힘들었다. 그때 이 신문을 했다 순서대로 세운다면 당연히 이건희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회창, 홍석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품부장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건희라고 한 거는 한 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꼬리를 내렸죠. 부재에서조차도 빠지고 제목에서도 빠진 건 물론이고 부재에서도 빠진 게 대부분이었고 한국 경제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그룹 삼성. 그들이 한국 사회의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들마다 그들을 향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고 들끓었던 여론도 쉽게 가라앉았다. 그 사이 한국 경제를 책임질 후계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견인하는 감시의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지는 이런 균형 잡힌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언론이거든요. 이번에 시사저널이 그 문제를 끝내린 겁니다. 시사저널 18년의 역사를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IMF 부도 상황에서 1년 7개월간 월급 없이 버티면서도 단 한 번의 겨루 없이 시사저널 이름을 지켜봤던 그들. 하나, 둘, 셋! 점통은 가라! 시체전을 못아버리자! 온전한 이름을 찾기 위해 잠시 펜을 내려놓고 시작한 싸움이 오늘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아빠의 동료들은 사진기와 펜을 스스로 내려놓고 마음을 선택했다. 자본의 힘이 펜을 힘을 압도하는 지금 시사저널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독립언론으로 거듭나며 몸부림치고 있다. 아빠는 아빠의 동료 기자들과 함께 끝까지 편지권을 지켜내며 너가 봐왔던 시사저널을 다시 너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너를 같이 따라가는 아빠다. 기업이 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기사를 뺄 수 없어도 삼성은 기사를 뺄 수 있다. 언론계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언론에 재갈이 물려졌던 불행한 시대의 암울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원로 기자가 시사저널의 젊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의 선배가 폐는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이제는 폐는 돈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시기다. 이 말이 바로 시사저널 사태의 결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